어제 3명의 사상자를 낸 충장고가교 추락사고 소식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. 최근 유사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. 사실 이 난간에 대한 안전지침은 있습니다.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각 도로의 특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고의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승합차가 다리 난간을 뚫고 8m 아래로 추락합니다.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. 알루미늄 소재의 80cm 높이 울타리는 차량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. 다리 아래는 왕복 6차로라 자칫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방호 울타리는 충격 강도에 따라 전체 9개 등급으로 나뉩니다. 하지만 부산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 대부분은 4등급. 무게 14톤 차량이 시속 65km의 속도,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만 견딜 수 있는 강도입니다. 대형 화물차가 많고 과속 사고도 잦은 부산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거의 4등급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걸 강도 실험하고 이러지는 않고 강도 실험을 한 거를 단가격을 체결합니다. 조달청에서는. 지난 15일 승객 1명이 숨진 동래교 택시 추락 사고 현장의 난간은 어이없게도 보행자 전용이었습니다. 국토교통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. 이대로라면 비슷한 사고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다리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 규정 강화 등 세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민하입니다.